이런 흔해 빠진 괴롭힘 이 덕분에 핸드폰 박살 났으니까 들어 셔틀이라도 해 핸드폰 사줄 능력 없으면 셔틀이라도 하라고 셔틀이라도 하라고 느껴져 곧 내 왕자님이 등장할 것 같아 운놈주였어? 운놈주였구나 역시 싸가지 백경은 아니었던 거야 대박 운놈주 불러봐요 니네 뭐하냐? 뭐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생겼고 쓰리고 서열 1이니까 너 대신에 얘 정신교육 좀 시켜주고 있어 정신교육? 쟤가 너한테 버릇없게 물었잖아 가방셔트라면서 주제 파악 좀 알으라고 누구 허락받고 나와 이제 내가 나서줘야 응? 뭐야 왜 아직도 안 움직여? 아 구랭구랭 제 발로 오시겠당 나 누가 내꺼 건드리는거 죽을만큼 싫어하거든? 그렇지요 알면 이제 가지 그 매점 신상 나왔다던데? 어 야 나 엄마가 밥을 안 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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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지? 앞으로 내 전용 셔틀은 너다 여주다 주다 성이 10시였어? 아 미안 괜찮아? 나한테 이런 여자는 처음인데 야 내가 기회를 줄게 나한테 고맙다고 할 기회 나한테 고맙다고 할 기회 야 나 이거 좀 배운다 나 케이크 되게 좋아해 특히 직접 만든 거 공남주가 남자 주인공이라 남주면 여주다 여주 여주다? 여자 주인공?